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제 구독자가 15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주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아 1박 2일 강연에 하자 그렇게 지금 아 요청이 있어서 아 대부도에서 럭셔리 펜션을 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10일 아 11월 11일 1박 2일 아 오프라인 강연에 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 10분 정도 찾구요 한 10분 정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존에 방송 많이 들으면서 채팅방은 아 시간이 안되서 같이 못했다 그런 분 계시면 닥터 케이 하고 얼굴도 한번 익히구요 아 파티 우리 바베큐 파티 이런거 예정 되었으니까요 주식생 초보 탈출 필살기 강연 저는 무료로 할 겁니다 나머지는 실비드는거 아 일정 확정되면 아마 운영팀에서 공지 나갈 거구요 케이팝 라이브 쇼 닥터 케이 또 보셨죠 보셨던 분들 보셨을 겁니다 가수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와인 한잔 하거나 아 맥주 한잔 하면서 즐기시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노래 또 선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 아마 수도권 지역에 사람들 많이 계시고 한데 또 평소에 여러 지역에 떨어져 있어서 잘 못 봤다면 서로 친구가 되는거겠죠 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불가할 정도의 퀄리티 있는 강의 제가 확실하게 책임져 드리겠구요 강의만 들으면 지루할텐데 라이브 쇼도 같이 아 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도 록셔리 펜션에서 이뤄지는 11월 10일 여러분들 참가하실 분 희망자는 이 방송 밑에 댓글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